고난을 불행이라 단정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치를 채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심 이동이 있을 때 우리는 왜 그럴까 이거 좀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탁월성이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 먼저 첫 번째는 이겁니다 고난을 불행으로 보지 않았다 이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명자 하나 얘기를 한다 그러면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이 있죠 장편 소설인데 3000페이지입니다 민음사에서 나온 게 4권인데 700페이지 800페이지짜리 4권입니다 사실 여기도 지금 아는 척하지만 사실 읽은 분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단 포기해버렸으니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19세기에 나폴레옹 전쟁이 있었죠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공을 합니다 주인공이 안드레아인데 귀족입니다 안드레아 전쟁 영웅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전을 하죠 그런데 갔더니 영웅이란 것은 헛됨이고 전쟁이란 게 얼마나 잔혹한 것입니까 허수고다 그래서 이렇게 시리를 가지고 모스크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자가 생겼는데 나타샤입니다 또 하나의 주인공이죠 나타샤 되게 상냥하고 매력적이고 멋있는 여자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결혼 반대합니다 그래서 열받아 가지고 또 다시 전쟁 때 갔다가 일단 안드레아는 죽습니다 그게 전반 보고 그 안드레이에 절친이 있었습니다 삐에르라고 이 사람은 사생아이기도 한데 또 재산 물려받아서 엄청 부자가 돼버립니다 이 삐에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폴레옹 암살하겠다 이런 마음 품습니다 아주 뜬그름 잡는 애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갔다가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또 깨우침이 많습니다 농민병이라고 그러죠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깊은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의 힘이 귀족의 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다음에 러시아가 이겨 가지고 수용소에서 풀려나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돌아왔더니 안드레이는 절친 안드레이는 죽고 그의 연인이었던 나타샤가 있습니다 절친의 연인하고 결혼합니다 나타샤하고 그런데 나타샤는 옛날에 밝고 매력적인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그리고 앞날이 평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설 끝입니다 되게 싱겁죠 등장인물이 무려 559명 나옵니다 지금 간단히 요약하기가 이 정도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전쟁과 평화 이거 한 가지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톨스토이의 전쟁관인데 이게 쭉 읽다 보면 처음에는 평화부터 시작합니다 평화로운 어떤 무도회 이런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평화가 옵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전쟁, 평화, 전쟁, 평화, 전쟁 이게 쭉 반복이 됩니다 교차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 평화와 전쟁이 구분이 모호해집니다 이게 전쟁인지 평화인지 평화인지 전쟁인지 분명히 평화로워요 그런데 그 안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갈등이 있고 미워하고 또 전쟁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편안한지 지금 사람 죽이는 전쟁인데 거기에 또 엄청난 평안이 있어요 평화가 있고 사람이 자기 본 모습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있고 저는 이게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 중에 평화가 있고 평화 중에 전쟁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인생이 뭔지 아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평화에서 인생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살폈던 적이 있죠 인생이란 건 투트랙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 행복이 있고 행복 끝나면 불행이 있고 불행 끝나면 행복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또 동시에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같이 와요 그래서 인생은 투트랙이라니까요 이게 동시에 온 거라고 저희보다 인생 투트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 전쟁과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중에 평화가 있고 평화 중에 전쟁이 있다 읽고 보라니까요 뒤로 가면 모호해져요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명작이죠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거겠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스테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불행이죠 그런데 흩어져서 보금이 확장돼서 부흥됐다면서요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투트랙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라고 다가오는 것이 고난만 있나? 아니다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 행복하다고 그러는 것들이 평탄안만 있나? 그 안에 또 큰 어둠의 세력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들도 있다 그런 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불도 이렇게 장작 같은 걸 때리면 퍼지잖아요 이게 고난인지 알았는데 사실은 기독교에 확산이 되고 보금에 확산이 돼서 축복이 되더라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크리찬의 자세가 나와요 조건 때문에 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모습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혼란이다 그래서 혼란이 아니고 고난이다 그래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최종 승리를 주신다는 것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끝이 좋죠? 그걸 믿는다 그러면 믿음의 태도는 뭐냐? 과거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 미래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나를 반드시 승리해 주실 거야 현재는 우리가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충성해야 된다 이게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계의 성도들은 이런 모습이 있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해 납득 공감이 돼야만 뭘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학생에게 상대성 이론 사실이지만 설명한다고 압니까? 양자역학 이런 거 설명한다고 알아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한테 이거 설명한다고 알겠냐고요 있죠? 상대성 이론도 있고 양자역학도 있고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게 있는데 결과만 얘기해서 이거 믿어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해하게 될 거야 그냥 믿어 그게 신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는 기억하고 미래는 기대하고 현실에는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충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충성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왜 충성하게 되느냐 그 밑바탕에는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출출액이라는 걸 알고 잠깐 해석하려고 그러지 않고 해석한다고 안 해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구부로라 그러는데 구부로는 키프로스 섬인 거 아시죠? 사이프러스라고 해서 지금도 나라 있죠? 키프로스 섬 거기가 바라바 고양이도 있고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온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보험을 증거했다 분석 안 하고 자꾸 증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봐서 믿게 되더라 그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들은 해석하지 않고 충성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해석이 아니라 충성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게 안디옥교회의 첫 번째 특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분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대기를 추가합니다 19절부터 21절 이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고난을 불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떤 함정과의 선을 잃으신 뜻이 있다 이걸 깨닫고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역사하시더라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충성당하는 하나님의 종대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디옥교회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그들은 예루살렘교회가 약간 걸림돌 역할을 했다 그러면 안디옥교회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디딤돌 역할을 했던 게 뭐냐 잠깐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일들을 기뻐하는 것 이게 디딤돌 되는 길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도 보험을 증거하는 거죠 장벽을 넘어서 보험을 증거하는 거 이거 사실은 예루살렘교회에 먼저 알린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루살렘교회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날료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보험이 증거돼야 된다 그리고 실증을 보여줬잖아요 10장에 보면 굉장히 장황하게 또 11장 앞부분까지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거절하다가 받아들입니다 수용하죠 베드로는 수용해요 그런데 예루살렘교회의 교인들은 걸림돌이 되잖아요 이걸 되게 싫어하고 비난하고 지난주에 살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시 설명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일회성으로만 인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고날료가 이방인이 예수 믿고 돌아온 것은 단 한 차례 벌어지는 일이야 이걸 일반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머뭇거리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교회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불편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내 뜻이 강한 사람들은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변화되는 거지 자꾸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반응이 잠깐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반응이 자꾸만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 뜻이 강화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믿음하고 충돌하고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잠깐 제한이 됩니다 좋게 말하니까 제한이 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걸림돌이 된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속도가 더딥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그런 것 같아요 예루살렘교회를 데리고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막 보금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또 조사단 보내요 벌써 조사단만 몇 번 보내는 거예요 조사단, 답사단 맨날 모여서 회의합시다 이런 교회 있죠 이게 답답한 예루살렘교회하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자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조사하고 시간 끌고 답답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루살렘교회에 모이신 하나님의 뜻은 고넬료 이 내용들을 보면 불덩이를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보금이 증거된다는 불덩이를 증거했다고 그럼 이거 받아들이기 너무 쉽잖아요 안디옥교회는 어찌 보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무명의 헬라인인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보금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이게 되네 그러면서 막 불이 붙잖아요 하나님께서 작은 불씨 하나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폭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디옥교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100이라는 은사를 줬어요 그랬더니 일이나 할까 말까 그래 반면에 어떤 사람은 1밖에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폭발하는 거예요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그래요 그럼 누구 쓰겠습니까? 후자를 쓰겠죠 그러니까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되게 중요한 표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사람의 성향을 성향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 되십시오 착한 사람은 반응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24절 같은데 보니까 바나바를 설명할 때 그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착한 사람이 뭘까요? 좋은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으면 나쁜 사람은 맨날 나쁜 것만 봐 그런데 일단 바나바 같이 착한 사람은 좋은 걸 봐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날아가서 좋은 것을 좋다고 평가해요 예를 들어서는 게 어떻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 되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좋은 것을 좋은 거라고 평가를 안 해요 절대로 하나님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내가 좋지 않으면 침묵하거나 비난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거 민속의 13, 14장에 나오는 12명이 정탐꾼 얘기하고 똑같죠 10명이 정탐꾼 나쁜 것만 보잖아요 그리고 좋은 걸 보여줘도 나쁘게 해석하잖아요 그렇게 다 망하고 죽지 여기서 착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여우수와 갈래 그런 좋은 걸 보고 또 하나 뭐예요? 좋은 것을 좋게 해석하잖아요 그게 착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세계에 있는 모든 성들이 다 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만나면요 착한 사람은 좋은 거 봐요 착한 사람은 좋은 걸 좋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럼 착한 사람 되는 길이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요한복은 6장 28절 29절 보니까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럼 지금 오늘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놓고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믿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면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걸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지 아무리 자기들이 경건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잖아요 이게 착한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뭐든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나오죠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많은 이적 행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안 믿어서 안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박토, 나쁜 땅이 어떤 거냐면 믿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도 그래요 교회도 오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열매가 잘 안 맺혀지고 변화가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 보면 죄송하지만 나쁜 사람이라도 그래요 나쁜 사람은 뭐죠? 나쁜 것만 본다니까 나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좋은 것을 좋다고 얘기를 안 해요 절대로 자꾸 거부하니까 그렇지 착한 사람 되십시오 착한 사람 되는 건 좋은 거 보고 좋은 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거 이거 하나님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쪽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믿어주는 거 또 하나 뭐예요? 기뻐하는 거라니까요 여기 지금 바나바가 오는데 바나바는 이제 이후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돼버립니다 그거 하는 일이 뭐예요? 은혜를 보고 좋은 거 봤잖아요 그리고 막 기뻐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잖아요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럼 보세요 좋은 거 보잖아요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보고 또 하나가 뭐예요?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기뻐하다 하나님께서 막 이방인들 돌아오고 기뻐하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보세요 고날로 변화됐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비난하고 왜 같이 밥 먹었냐 그러고 이렇게 본심과 표현이 다르는 외식하고 짜증났잖아요 지난주에 보면 이게 문제투성이잖아 그런데 보세요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걸 보고 막 기뻐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교하고 전도하는 걸 바라보면서 막 성도들이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좋은 교회예요 그럼 일이 된다고요 디딤물돌이 돼요 그런데 말은 안 하면서 꽁안이 있어가지고 근처도 전도 안 하면서 멀리 왜 가냐 하느니 돈은 썩었냐 이러면서 이렇게 그렇죠? 휴가는 안 가고 뭐 하는 거냐 여기 광신도 같아 그러면 걸림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맨날 주님이 하는 일 보고 기뻐해요 그리고 자꾸만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들 보면 좀 웃겨 보이죠 맨날 아메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일종의 추임새예요 내가 믿어주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믿습니다 내가 실제로 못 간다 할지라도 난 그거 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진짜 좋습니다 기뻐합니다 그거죠 그래서 느예미아 8장 10절에서 보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기쁨이 힘이에요 믿음이 힘이고 기쁨이 힘이라고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대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쟁과 평화 얘기했는데 나타샤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나타샤가 초창기 때는 되게 매력적인 여자로 나온다고 그런데 나타샤가 왜 매력적인지 알아요? 여자가 약간 멍청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잘 믿어 남자를 엄청 잘 믿어 주변에서 바람둥이 다 그래도 잘 믿어 그리고 남자가 딴 짓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믿으니까 매력적인 여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되게 명랑해 기뻐해 보면 기쁘다고 그러고 춤도 엄청 잘 추고 그래요 내가 볼 때 초창기 나타샤의 매력은 믿어주는 힘과 기뻐하는 힘이야 이게 성경하고 똑같더라고 뭐 읽어봤어야 알지 하여튼간 그래요 그렇죠? 그럼 나타샤가 그런 걸 하실까요? 그런데 제가 삐에르하고 결혼해가지고 전쟁과 평화 뒷부분에 거기서 별로 분위기 안 좋다 그랬죠 어두움으로 끝나버린다고 앞날이 밝지 않을 것 같은 걸로 끝나버려요 이유가 뭘까요? 그때부터 믿어주는 힘이 사라져버리고 기뻐하는 능력이 사라져버렸어요 전 전쟁과 평화에서 또 하나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매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믿어줄 때 나오고 기뻐할 때 나와요 반대로 맨날 의심하고요 맨날 뚱안이 있으면 정말 매력 없습니다 우리 크리찬들은 다 매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디딤도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듯이 우리도 우리 성도를 믿어주고 성도를 기뻐하게 될 때 그게 매력 덩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셨어요? 디딤돌 되기 때문에 걸림돌 아닌 예루살렘과 같이 걸림돌이 아닌 디딤도 되는 안디옥 교회 믿어주고 기뻐하는 교회였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도 믿어주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장벽을 잠깐 넘어서는 거예요 그 뒷부분이 장벽 넘어서는 부분이 나거든요 십자가는 장벽을 넘어서는 거 아니에요 장벽을 넘어서는 모습이 있을 때 사람들이 놀라게 됐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세 가지 장벽을 넘는데 사람의 장벽, 환경의 장벽, 상식의 장벽을 넘어서요 첫째 사람의 장벽인데 여기 보니까 사후를 동력자로 불러오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중심인 사람들은 장벽을 못 넘어요 자기 중심상으로는 자기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장벽을 넘는다 이런 거는 중심이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이 될 때 우리 율법 중에 무엇이 큽니까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번호 22장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 이웃 무시하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과 이웃 되니까 하나님은 저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장벽을 넘어서겠지 이웃도 내 바깥에 있잖아요 장벽을 넘어서겠죠 그러니까 잠깐만 장벽을 넘어서는 큰 사람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장벽을 뛰어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장벽을 넘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사후를 못 받아들였다고 이유가 뭐예요 사후를 대해서 삐딱하거든 상처 준 사람 아니에요 유대 크리찬들 믿을 때 막 피빡하고 스대반 죽이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사후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또 하나는 뭐죠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 왜냐하면 이게 사회가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일이 잘 안 됐는가 봐 그래서 고향 다소에 가 있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자 낙향이라고 그러자 낙향 그러니까 갈 때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고향에 처박혀 있었다고 그러니까 사실 초반부터 사후를 크게 쓰임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멋지게 아라비아 사막 3년에서 훈련받고 이걸 큰 의미에서 놓고 볼 때 의미가 있었던 거지 이 단계에서 볼 때는 사후리에 대한 평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랬다고요 그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플러스 실패자 실패해서 낙향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뭐 그러죠 피빡아도면 꼴 좋다 이럴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후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 안 좋게 바나바는 생각이 다른 거죠 사후리에 대해서 상처를 준 사람 실패자가 아니라 독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진 거죠 유대 크리찬들에게는 상처를 준 사람과 실패자 같이 보이겠지만 이방인에게는 최고의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사후리는 그 요소를 다 갖추고 있잖아요 첫째 헬라가 가능해요 언어가 되잖아요 언어가 유대 크리찬들 잘난 척하지만 언어도 안 된 사람이 많았다고 그런데 헬라가 가능하잖아요 헬라인들에게 헬라가 가능하고 지금처럼 영어가 가능하고 두 번째 헬라 문화에 대한 문화 이해 깊이가 높죠 헬라적인 문화 교육 받았으니까 성경도 잘 알죠 가말레의 후예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자기 자신이 개종자잖아 그러니까 이방 전도에 있어서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럴 때 유대 크리찬 사이에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한번 자리를 옮겨놓고 딴 데가 뭐라고 최고죠 교회에서는 경건하지도 않고 왜 저렇게 이상한 애가 있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클럽에 가서 전도를 한다 그러면 놀던 애들이 제일 전도 잘하잖아 자기 문화였으니까 친구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 가면 목사가 바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놀던 데 가서 전도하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괜히 여기 거룩한 데 와가지고 괜히 용이라 먹지 말고 되게 중요한 거라고 여기는 다 꼰대들 모인다거든 예루살렘 교회 같은 사람들 모이는데 얼쩡거리지 말고 자기 놀던 데 가서 보금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바나바는 그걸 보는 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픽업해가지고 1년 동안 같이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쓰임받게 됐던 이유는 성령의 능력 플러스 바나바의 또 착함이에요 착함 사람 되게 착하잖아요 사울의 좋은 거 본 거죠 사울에 대해서 좋은 점을 좋게 해석을 하잖아요 착한 사람이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일 좋은 친구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고 생명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착한 사람 됩시다 알겠죠? 착한 사람 바나바는 또 사울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25,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토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년 동안 거기서 안디옥에서 사울과 바나바가 팀워크를 짜가지고 하니까 보완이 되는 거예요 사역이 한 사람은 말씀 잘 가르치고 한 사람은 케어링을 잘하고 그러니까 보완이 잘 되니까 큰 부응이 일어나게 되었죠 바로 이런 장벽을 뛰어넘는 일 때문에 오히려 더 탄탄한 교회의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때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토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됐어요 크리스찬 스스로 만든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토인이라고 부르자 원래 처음에 뭐 했죠? 제자들, 성도들 이렇게 불렀다고 그런데 거룩한 무리들 성도죠 그렇게 불렀는데 이때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부른 이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제가 볼 때 장벽을 뛰어넘는 거라고 저 봐라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나 저 유대 교인들하고 달라 크리스찬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장벽을 뛰어넘네 그래서 독특하다고 생각해서 그리스토인이라고 부른 거라고요 그래서 그리스토인의 특징은 뭐냐면 장벽을 뛰어넘는 존재예요 어떻게 해서 장벽을 뛰어넘어요? 하나님 중심이 되면 뛰어넘어요 이후 중심이 되면 뛰어넘는다니까요 나는 장벽을 잘 못 뛰어넘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나는 교만하다는 얘기가 똑같다고 자기 중심적이니까 못 뛰어넘는 거지 상대에게 맞춘다 그러면 왜 못 뛰어넘겠어? 그게 성장하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성경에는 그리스토인이라는 말이 그리 많이는 안 나와요 딱 세 번 나오거든요 한 번은 여기 11장 26절에 나오고 또 한 번 나오는 게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나와요 아그리바 왕이라고 있거든 아그리바 왕에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더니 아그리바 왕이 그래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토인이 되게 하려느냐 막 이래요 그때 아그리바 왕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크리스찬이 되게 만들냐 그러느냐 그랬더니 26장 29절에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당시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크리스찬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장벽을 뛰어넘어가지고 너 왕이다 평민이다 이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같이 병자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그 표현이 그리스토인이었다고요 예수 따르는 자를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장벽을 다 뛰어넘는 개념이겠죠 한 번 더 나오는 게 베드로 전서 4장 심취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다 만약에 그리스토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크리스찬이 여기 또 한 번 나와요 그리스토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그리스토인의 특징이 뭐예요? 마찬가지죠 고난을 뛰어넘는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힘 그러니까 그리스토인이라는 말 자체가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썼다는 거예요 전부 다 세 번 다 그래요 11장 26절 26장 29절 28절 29절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4장 16절 다 장벽을 뛰어넘는다 두 번째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환경이겠죠 여기 보세요 그리스토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핍박받았다고 환란이 있다 그래가지고 꺾이지 아니하고 더 복음을 증거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그리스토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면 우리는 장벽을 뛰어넘는 존재예요 환란을 불행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존재라고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다 뛰어넘는다고 고린도우서 4장 7절 나오지 않습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께 있지 않다고 그러면서 쭉 나오는 얘기들이 뭡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서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서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런 거죠 불구려의 신앙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서 낙심하지 않아요 그게 크리스찬이라고요 왜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끝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런 불구려의 신앙 갖는 하나님 정도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도 뛰어넘어요 사람의 장벽도 뛰어넘고 환경의 장벽도 뛰어넘고 한 가지 더 말한다면 상식의 장벽도 뛰어넘어요 원래 모교회가 어디죠? 예수살렘교회 지교회가 어디죠? 두 번째 세워진 게 안디옥교회 그럼 대부분 우리 상식이 뭐예요? 모교회가 지교회에 돕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마음속에 섭섭한 섭섭 귀신이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잠깐만 예수 믿음에서 섭섭한 사람이 있어 섭섭한 사람은 뭐냐면 상식으로 평가하려고 해서 그래요 아니 내가 이 정도 잘해줬으면 저 사람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상식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고 잠깐 입 밖에 내지 말아요 그래요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 그런데 세상이 상식으로 다 돌아가나? 상식을 역발상하면 안 돼요? 모교회가 지교회에 둬야 되는데 지금 이 안디옥교회는 지교회가 모교회를 도와요 상식적이지 않아 그럼 왜 그런 일을 하냐고 그러면 뭐 하면 안 돼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왜 라는 걸 잠깐 붙이지 말라고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은혜 더 주시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안디옥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귀엽겠어 얼마나 예쁘겠어 그러니까 막 사용하시는 거죠 상식조함은요 상식에만 머물러요 그런데 상식을 뛰어넘으면 초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상식을 뛰어넘는 걸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상식을 뛰어넘는 걸 넘어가지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있었거든요 큰 흉년이 있었어요 아가버라는 사람이 예언해서 흉년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오히려 모교회를 돕는 그래서 아모스가 다른 사람이 짐을 지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짐꾼이라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짐을 짊어지면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더 부어주시겠죠 그래서 안디옥교회는 상식의 한계도 뛰어넘고 장벽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29절 30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를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안디옥교회는 욕할 게 별로 없어 너무너무 잘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거 왜 기록했을까요? 이게 성격이 왜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지 뭐 우리 새 교회가 이거 읽고 뭐 하라는 거예요? 안디옥과 같이 하라는 거죠 돕는 교회 되라 그런 게 메시지지 다른 거 있겠습니까? 섬기는 게 상식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인색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북상하다가 이런 거죠 각각 그 힘대로 그랬죠 각각 그 힘대로 제가 어떤 교회를 하나 돕는 팀이 있어요 팀이 있는데 사람이 몇 명이 있거든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몇 명이 있는데 다 똑같이 내게 했어요 나눠서 하지 말고 똑같이 해서 헌금하면 일본에 있는 어떤 교회 돕는 게 어렵지 않겠다 미토교회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각각 헌금은 각각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틀린 건가? 헌금은 이게 몰아가지고 도매급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각 그러니까 집에 가족이 네 명 있으면 네 명 몰아가지고 학거로 하지 말고 어렸을 땐 모르겠지만 각각이 맞는 것 같아요 각각이 각각이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힘대로 하락에 주신 힘들이 다 틀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한다 그러면 괜히 더 할 수 있는 사람도 덜 하게 되고 좀 덜 하고 싶은 사람도 벅차게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각각 헌금은 각각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대로 그러니까 몰아서 하지 말라 제안하지 말라 그리고 인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게 원리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강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성경이 중요한 원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게 왜 유익이 되는지 끝나고 보면 나중에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도 좋은 교회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거 뛰어넘어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인생 투트랙이라니까요 고난을 불행하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보고 축복으로 바라보고 그냥 충성 다했다는 거예요 과거는 기억하고 미래는 기대하고 현실에 대해서는 사랑을 확신 가지고 충성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디딤돌 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중심이니까 자꾸만 이렇게 걸림돌 되잖아요 디딤돌 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어주는 것 기뻐하는 것 그럼 나타자 같이 매력 있다니까 우리 매력 있는 성도 됩시다 그래서 항상 누구를 믿어주고 항상 기뻐할 줄 아는 거 그러면 여러분 마흔이 돼도 마흔다섯이 돼도 오십이 돼도 열업설같이 싱싱한 모습의 성도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의 능력이 뭐예요? 장벽을 뛰어넘는 거죠 나 중심이니까 장벽을 못 뛰어넘는다고 근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돼버리면 사람의 장벽도 뛰어넘고 환경의 장벽도 뛰어넘고 그 다음에 상식의 장벽도 뛰어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저게 그리스토이냐 저게 크리스찬이냐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내 길 하시네 다시 한번 전화합시다